어! 어! 거다트! 다음날은 아주 정리입니다 우리 티고티고 이리 가요 육식공룡 티고도 어릴 때는 겁쟁이였대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티고도 어릴 때는 겁쟁이였어 내가 티고의 얘기를 들... 어! 상쾌한 느낌 참 좋다 다리를 시원하게 쭉 뻗어볼까 공룡들은 모두 아래에서 나와 트리케라토르스 알라모사우루스 등은 초식공룡이에요 집은 푸짐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먹이가 되곤 했던 공룡들이에요 공룡들 풀려모사우루스 뚜돌아보이지 말고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휴... 내 날리 이빨만 좀 봐라 소화도 다 됐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볼까? 난 준비됐어 덤벼 나한테 광 불리면 빠져나가지 못해 이건 내가 거의 다 잡은 건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우리가 함께 사냥을 하기도 했어요 누느님이 약한 대신 땅에 달릴 수 있는 젊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감을 몰아가며 조금 느린 대신 무는 힘이 강한 나이 든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감을 물어 죽이는 시기였지요 4번 어린 티라노사우루스 3번 하드로사우루스 2번 트리케라톱스 1번 에르보토사우루스 1번 티라노사우루스 1번 티라노사우루스 알에서 태어나요 3번 태어나요 2번 아기 때 엄마와 아빠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요 3번 티라노사우루스는 끝 끝 어땠어요 어땠어요 매미 됐지 응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